눈치를 좀 줄일게요 나 혼자 할 때면 모르는 척하고 해줄 수는 있거든? 같이 할 때는 따라 들어오는데 너무 쉬웠어 개화형이 아니라 뭐 내가 뭐 한 1,2티어 형님들이나 50대 형님들이나 어이할 것 같아 와도 돼 으으으음 SCP, good to go, sir orders, captain SCP, good to go, sir can I read you? 어이 11시 터졌어요 11시 뭐라고? 터졌어요 터졌어요 수학에 정석돼 해법 수학 음 수? 뭐라고? SCP, good to go, sir 네, 역시 적응 오 아인 oh 이게 진짜 깜짝이야 어, 막 지금 못다 왔다 그냥 다 먹었 후위 흘러버렸잖아요 소위 흘러버렸잖아요 아 채눈 파크님 구독 감사합니다 SCP, good to go, sir 나는 완전 대박인데 네 가 resource 예 예 예 아니 아니 그 격투기 선수 그 뭐야 하빔인가? 헤비? 누구죠? 이름 머전인데? 뭐? 격투기 선수 있잖아 뭐 어? 진짜네? 이름을 모르겠네 어? 우드론 아닌가? 우드론 아닌가? 우드론 같애 형 구드론 했잖아 우드론이네 9시 아닌가? 구드론인가? 우드론은 누군가? 우드 Kids 1인갑니다 어... 아까 누가 동물이 있어서 안 넘어가린다 했는데 동물이 있어서 넘어가죠 여기랑 여긴 넘어가죠 여기 투명이랑 아... 근데 팀이니깐 탈 받겠지? 탈 받겠지? 나한테 나갔어요 나갔어요 아... 아... 탈 맞혀? 오마이갓 탈이겠죠? 탈인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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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펙이 아니라 형님이 링을 너무 뻔하게 뻔하게 우기기니깐 걸리는거잖아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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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출 안해도 돼 aka... 진출 안해도 돼 아... 끝! 수프를 안해도 돼 알겠네 alert! 기 운동 잠깐만 두 마리 안 흘렸으면 조금 탈 많았겠는데 탈이 많습니다 상당히 좀 하는데 그래도 야 이거 불리한 거 아니냐고요? 불리한 거 아니냐고요? 불리하죠 중두기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지 탈 하나 더 흘리나요? 이번에는 안 흘리네요 탈 3개 탈 4개 5개 야 이제 나와 진출 미탈 많이 흘렸잖아 진출해야 되잖아 탈권은 나쁘지 않은데 음성이 안 좋아 피하면 돼 야 승희야 좀 시끄러운데?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앙컨이 걸리니까 게임에 집중을 해야 돼 여기 벙커랑 프레스로 막으세요 일단은 나 드랍을 바로 가면은 걸려가지고 드랍을 바로 가면은 걸려가지고 바보 아 내가 1채야 이럴 거구나 아 맞다 어 미탈 빠졌죠? 이러면 이제 드랍을 아니 나 진짜 승희야 좀 시끄럽네 승희야 바보가니 내 말 맨날 개코로 들리니? 어 빵탈? 쌍탈을 해야 되겠잖아 남까뭐야 쌍탈 쏙이 잘하는데 근데 중 cra Bowl 쏙이 잘 돼 승희가 주소면 못드겨 승희가 죽죠 승희가 죽죠 부수고 자리 한 부터 우선 잘 어이 짱 타를 바크해 야 승희야 시끄럽다고 어이 짱 타를 바크해 아 비탈 너무 무리가 많네 어이 짱 타를 바크해 어이 짱 타를 바크해 빨리 나이스 오오오 어이 짱 타를 바크해 아이 짱 타를 바크해 아아 아아 도덕이로 올까? 도덕이로 올까? 사람 있어 개피거든? 봐봐 다 개피어 다 개피어 싸움 이겨 싸움 이겨 싸움 이겨 싸움 이겨 일곱시 깨로 가자 일곱시 잠시형 마당 펑커 두 개 하고 시작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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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 2차 아 왠데? 막으러 가야지 딱 7시에 탈을 1개만 두고 막으러 가면 되잖아 나 막아? 아 못 막으려나? 막으러 가네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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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변형이 다고 왔어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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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2차 2차 4 2차 2차 3차 2차 2차 3 3 쟤도 그냥 둔대는 펑크만 줘야 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ㅋ 어디까지 구경하라고? 어디까지 구경하라고? 하나 더 없어있어 오늘 병원은 복지에 도착해서 여기가 더 빠르게 슬픈 바이러스에서 파는 다 녹았어요 파는 다 녹았어요 파는 다 녹았어요 파는 다 녹았어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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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빼고 드랍업하고 드론한 날이 최시로 들어왔는거 준비 완료 이제 본인 아 이 형 또 먹혔어 한시 형 말이 그렇게 먹혀지고 왜 900승 2천팬인지 알겠다 무겁긴 하네 예해주세요 차가워지é 차가워지대 차가워지지 예치힐 이거 해 리스페인퓨터 지하의 리스페인 지하의 리스페인 전단계 이 바위는 지하의 리스페인 리스페인 포장 리스페인이 되는 것 리스페인 포장 리스페인 포장 김일 수영의 일상 뼈가 리스페인 뼈가 리스페인 그 da 전단계 지하의 리스페인 포장 ee 잘했습니다 새노 좀 약간 깔끔한 운영 약간 폼 아켰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약간 보여주고 싶어